KBS 9뉴스, 피프티 엑스2, 새숙소 생방송 인터뷰 실패, 안성일이 앵커 이소정과 함께한 충격적인 행동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KBS 방송국은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논란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후 시청자들은 KBS를 더욱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입수한 소식통에 따르면 KBS 9뉴스 제작진은 증거 수집과 더불어 피프티 피프티에 연락해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새숙소에서 직접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가 안성일이라는 이름으로 새 기숙사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의 새로운 삶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 9뉴스의 피프티 피프티 숙소 인터뷰는 무산됐습니다. 알고 보니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안성일과 상의하지 않아 KBS 9뉴스 제작진을 숙소에 들여보내지 못했습니다. 안성일은 인터뷰 직전 숙소에 들어가 KBS 9뉴스팀을 쫓아냈습니다. 특히 안성일은 앵커 이소정과 관련해서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현재 위 내용을 확인 중입니다. 투머치 토커에서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피프티 피프티 편파 방송에 대한 논란과 스릴러 영화 타겟에 대해 다뤘습니다. 8월 25일 IHQ 바바요 채널 라이브를 통해 방송된 투머치 토커에서는 학폭 논란으로 한국 배구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이다영 선수의 김연경 선수 저격 소셜미디어 폭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5일 이다영은 프랑스 리그 새 소속팀 합류전 가진 인터뷰에서 김연경 선수에 대한 폭로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쌍둥이 언니인 이재영도 같이 김연경을 겨냥한 듯 공격을 하며 논란은 커졌고 이다영은 2차 3차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투머치 토커는 이를 두고 본인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도 아쉬운 점은 폭로 시점이다 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IOC 의원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 시즌이 끝나면 밝히겠다는 이다영 선수의 말은 폭로를 이어가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이다영 선수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고 말했습니다.